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5절입니다 망군의 여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학하며 내 마음과 육차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만 랩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들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능력이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이 종종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불평과 실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포스의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나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강고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때로는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부분에 참으로 많은 부분에 힘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었듯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마태본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이겠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강단을 통해서 완전 은혜 가운데 완전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탄으로 나오는 말이 아 어쩌다 내가 이렇게 행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의심 불신 가운데 가끔은 종종 자주 어떻게 보면 늘 항상 그러한 불신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야거부 2장 19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를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만렙으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받으러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망군의 여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이 새벽에 만복의 근원을 누리는 그런 남은 자의 기도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일반적인 이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요소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 가지 근본 세팅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영상과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적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생명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늘 갈망하는 그러한 본능을 주셨습니다 전두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또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금은 온 세상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죽기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따라 만복을 누리는 만렙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러한 응답도를 주십니다 바로 장세기장 7절에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령이 되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빛의 형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서미타임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복을 누리는 무한한 생명력을 오늘도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생명이 된 우리에게 생명력을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허락하시고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존재에 큰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무한한 세계인 영혼 그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축복으로 누리는 무한한 생명력을 주심해 우리는 감사하고 이 인간의 근본 세 가지 세팅된 사실이 오늘도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세팅이 이루어졌다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3초월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기 1장 1절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기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통하에서 싱옹만 초월의 축복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기 1장 8절 성령 충만 2, 3, 7의 빛을 바라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의 절대 여정 가운데 다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을 펼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3, 7의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바라는 그 빛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2사의 60장 3절에 모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도 우리의 24, 3 속에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는 어떻게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가 2사의 60장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울 것이다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현장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업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누려지게 됩니까 2사의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하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빛의 경제 후대 경제 보금 경제 모든 산업의 경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한 역사는 어떻습니까 2사의 60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또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1편 10절은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셨으미라 라는 그 응답 그 현장이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그런 순례자의 기도 그런 정복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전도자는 어디 있느냐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할 시스템 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그런 아우어즈 속으로 궁극적으로 예배자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렙 시스템 되어지지 않으면 원제를 만들어낸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노리고 그 원제적 속성으로 불신앙 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로마 3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 재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은 죄사함을 통해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곳이 우리 예원의 성전일 것입니다 다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도 인간의 생사회복 뿐만이 아니라 흥망송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그 이름이 가장 종교하게 되는 복 왕위가 영원하게 되는 복 그 가문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열한기상 8장 23절로 5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주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질병이나 재앙이나 환란을 당해 그런 지은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일천번 죄를 드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1절에 보시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눈에 반할 만큼 성전이 아름답고 그렇게 놀랍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연장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예언의 성전을 생각할 때 이처럼 사모함이 극이 되어지는 사랑스러움이 펼쳐지는 그런 응답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2절에서는 여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사병이 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소모되어 기진할 정도로 내가 지금 주의 성전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은 경우는 눈물골짜기가 많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응답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축복 가운데 늦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지금 어떻든지 간에 역전인생으로 하나님의 완벽히 보장받는 그런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른비 축복의 비로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복으로 덮어서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죽게 힘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심히 창대하게 되어주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오늘 하루 단 하루가 세상에서 빠져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명예 등을 그 얻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삶이 더 귀하고 만복 만렙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죽게 힘을 얻고 복을 누리는 만복 만렙 시스템 되어지는 그런 절대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84편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귀에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만복 만렙의 고향이 바로 우리 예원 성전일 것입니다 이 주의 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원교회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우리는 24 누리는 줄 믿습니다 24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시고 또한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237 빛을 발하는 절대여정으로 그래서 우리 귀에는 내 삶의 오아시스일 것입니다 이브리 11장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37 나라 보금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하는 예원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보좌의 축복은 꼭 필요한 것이고 시공간 철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제는 만렙 시스템 속에서 237의 빛을 발하는 24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